네, 트롯트 대행진 백마강 참 잘 들어봤습니다. 백마강 가보셨습니까? 백마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백마강이 제주도 있다가 충청도 이사 왔어요. 자, 농담이고요. 백마강 화면이 이제 부여 있죠, 공주 쪽에. 백제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백제 화면은 또는 역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깊으니까 그쯤 하시고. 백마강 참 잘 들어봤습니다. 누가 뭐든 참 우리 예창곡들, 우리 선배님들이 불러든 노래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절 그절. 얼마나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착한 일 안 해. 꿀팁을 꿀꿀 하면서 꿈을 꾸듯 신나는 인생길. 어차피 사는 걸 없으면 전 세상. 인생이란 그런 거. 괴롭다고 울고 힘들다 울고 어떻게 사망 슬픔일랑 던져버리고 우리는 인생길 돌고 돌아가는 길 신바람으로 사는 거야 가던 발길 멈추고서 길을 돌아봐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나 누구 섬기며 함께 사는 이 세상 인생이란 그런 거 괴롭다고 울고 힘들다 울고 어떻게 사망 슬픔일랑 던져버리고 우리는 인생길 돌고 돌아가는 길 신바람으로 사는 거야 우리네 인생길 돌고 돌아가는 길 신바람으로 사는 거야 신바람으로 사는 거야 신바람으로 사는 거야 サ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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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ou 친구회 claus 뱅